이런 거 꼭 하고 싶었거든요? 단체 반지 맞아요. 단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딱 맞힘. 저희 화보처럼 찍어주세요. 펌프에서 되게 카메라 안 쳐다 오잖아. 딱 봐. 응. 다리 하고 싶어 보자. 좋아. 타이트 세네. 김지호 맨날 이래요. 문제다 문제. 문제. 네. 이런 이런. 실패했어요. 서정은이 가리는 게 제 미션이었는데. 아린아 왜 이렇게 마음 맞고. 1년도에 20살이라서 그러니. 1년도라니요. 한 달 후다. 한 달 후다니요. 이제 15일? 20일도 안 남았네. 15일? 11일은 은행. 우리 아린이 이제 숨산대? 네. 좋네. 안 좋을 걸요? 안 좋을 걸요? 안 좋을 걸요? 왜 안 좋아? 나는 절대 별로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드는 건데 뭐 어쩌고 싶어. 저는 학생이 좋아요. 평생 19살로 살고 싶어요. 넌 이미 지난 지 오래야. 아니에요 언니. 평생 19살은 살 거예요. 둘 다 여기서 한번. 지효야 패딩 CF 같아. 예예예예예. 패딩 CF 같아. 패딩 CF. 예쁘다니까. 됐다. 패딩은 나의 강. 난 안 돼. 패딩 CF 찍자. 패딩 노리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도 이뻐 이뻐 이뻐. 하나 둘 셋. 너무 잘 나온다. 아 내년에 찍어야겠네. 패딩 CF 주세요. 패딩.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여기가 늘어났어. 이거 저자 알아서 되는 거지. 아니요. 다시. 다시. 아우. 도전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는데. 바다 어느 정도 보였 수 있겠어? 예전다. 이렇게 찍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 너무 하셔. 오늘 제가 인지샷 많이 남겼다. 예?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달라고요. 아 진짜. 아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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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언니 찍은 거 봐봐요. 어떻게 찍어달라면요. 이렇게. 아 그 뒤로 넣은가봐. 뒤로 넣은가봐 넣고 있어. 언니 언니. 특유 포즈 나왔다. 아니 언니가. 언니가. 언니가 이렇게 찍어야 됐네요. 왜왜왜. 이거 되게 잘 찍었지?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찍고 있어요? 하늘이요. 근데 바다랑 같이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중인이 안 되나 봐요. 제가 처음 써와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우리 최고의. 중기 영상이 될 것 같아. 편지 나 진짜 너무 진지하게. 언니 T5만 읽어봐요. 태산아. 태산아.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어? 왜요? 진지한데 진지하게 말해. 공포트야. 너무 귀여워. 공포트야. 지금 옥글지에서. 뭐래? 나 별로 안 오고. 나 지우라고 둘째. 어디 아픈 것은 없고. 공포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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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경이. 이분이 최종일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아린이 아린이. 너는 어떤데? 몰라? 일단 여긴 볼게요. 20살 어른 예원이에게. 어머. 야, 무슨 20살이 어른이야. 맞아. 아기지. 아기. 어머나.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한 해를. 뭐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잠시만요. 자막은 맘에서 precipitation changes. 마치 에스테god. 마치보다. 떄문ăn我在트에 가있는 책 영상에igh depart. 있습니다. 모르고, 아기지 않아서 scream. 저녁의 게임은 soll기 liter hari인가요. 물는ahaumborn Harley images. 턴근하고 논의 지어ener ting Augen Mister. 그랬ucktOnly 부분. 무서운 진 Bret가. 그래서 allein이거나 얘기んです exotic观. 바람 할 당시. 끝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